이 방송 보면서 이 악무는 사람 특 허세봄이란 단호한 저품들이 그맛들인 줄에 한 입만 기간 되는 관중들이 많아서 집중을 못하는 뒤 모었죠 하지마 여러분 그렇게 서로 비꼬고 그러지마 아 알았어 내가 도와낼게 내가 도와낼게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진짜 날 욕해 차라리 그만 좀 싸워 진짜 제발 서로 비꼬고 나를 욕해 내가 화냈으니까 내가 여기서 화 제일 잘냈으니까 나를 욕하라고 제발 왜 그렇게 다들 못 싸워서 안달인거에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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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렇게 화가 나있는거야 맨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또 나중에 세범님 그때 본인이 잘못 아니야 그것 또 생각하지마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 방송 왜이렇게 어렵냐 아 진짜